시장의 맥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모색해보는 신승현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 밤 가장 크게 글로벌 시장 내 영향을 주었던 뉴스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우리 시장 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장 컸었던 뉴스, IMF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장 내 어떤 현상을 자아낼지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그 IMF에서 중국 GDP 경제성장에 하향 조정된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형주의 양극화,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선진 경기에 조금은 더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이 양극화의 방향성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들에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분위기는 중소형주의 당분간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될 텐데 이런 상황들에서도 특징이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이 특징들까지 아울러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밤에 있었던 가장 큰 뉴스, IMF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 부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단 기존 성장률 전망치는 8.0%였습니다. 하지만 0.25% 하향 조정한 것은 7.75%로 중국에 이번 2013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경기 부담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미국과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경제 정책, 경기 부양책이 나름대로 조금은 미진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중국 내 경기 부양책이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담이다라는 것. 부동산의 거품이 완전히 꺼지기 전까지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기에는 다소간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민간주들이 돌아서기 위한 가장 큰 핵심 배경, 뭐니만 해도 중국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에 대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치, 이 기대치 부분이 다소간 하향 조정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 내지는 기업은 조금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뒤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거래소 시장, 대형주, 업종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선진국 경제와 이머징 국가의 경제를 나눠놓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1단계는 선진 경제에 앞서서 나가는 방향이고요. 여기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지만 아직까지는 1단계인 선진국 경제에 앞서 나가는 부분이 계속될 가능성이 당분간 더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염두하시는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진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가 선진 경제와 가장 선진국의 경기 상황과 가장 밀접한 동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머징 경제 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업종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화학과 철강 등 소재 업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선진 경제, 이머징 경제 사이에서 아무래도 다소간 IT와 자동차를 뒤를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화학 소재보다는 조금 더 앞서서 나가는 우선순위를 따져본다면 IT, 자동차, 금융, 화학 철강이라는 것. 오늘도 건설 업종 관련해서 해외 수주, 저가 수주 얘기 나왔습니다. 저가 수주가 당분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아무래도 건설 경기 자체도 우리 지금 수익성까지 연결되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당분간 IT와 자동차 중심의 시장, 양극화 현상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생각을 좀 더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거래소 시장, 대형주 시장에서 벌어지다 보니까요. 오히려 분위기, 중소형주에는 당분간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중소형주 역시도 그 성격 자체가 매우 슬림화되면서 차별화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큰 그림 속에서 거래소 시장, 디커플링 해소의 핵심은 중국이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중소형주에 대한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 기대와 현실성, 이 현실 쪽으로 조금 더 차별화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차별화에 진행이 되는 현실의 바탕,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 6월만 지나가게 되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그 4월, 5월에 대한 성적표가 서서히 시장 내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주, 중소형주, 2분기 실적 가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실적 중심으로 차별화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시고요. 코스닥 시장 대응 전략하셔야 되겠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변화 부분, 중국 산업의 변화 부분, 꼭 중국 경제 변화 부분에 꼭 귀 기울이시는, 주목하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들, 교보징권 김영열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